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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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메마른 황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따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본 환영은 위대한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신 위속적 길이에 그 꿈에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군주 바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탈라샤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아래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업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죠 내가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둬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반갑소 고귀한 여행자요 난 루트골레인의 영조 제르힌이라오 아름다운 항구도시에 온 것을 환영하오 교육단이 다시 서부 통로를 드나들 수 있다니 기쁘구려 얼마 전부터 우린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마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소 이상한 일이오 모든 건 어둠의 방랑자가 탈라샤의 무덤을 찾아 이곳을 지나가며 시작되었소 바알의 감시자인 탈라샤가 정확히 어디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막 깊숙한 곳 어딘가라는 건 확실하오 주민들 사이에는 무덤에서 일어난 망자와 달밤의 모래 언덕에 숨어있는 끔찍한 괴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목격했소 그래서 난 안전해지기 전까지 항구를 폐쇄하고 상선을 정박시킬 것을 명했지 선술집 주인 나트마가 그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오 도시 반대쪽에서 한번 만나보시오 나는 궁전으로 돌아가겠소 미안하지만 궁전으로 그대를 초대할 순 없소 지금은 어수선한 상황이니 안다리엘이 죽었으니 돌아가서 자매들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소 이곳의 거래가 끝나면 언제든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 같이 가려거든 말하시오 멈추시오 여긴 지나갈 수 없소 여긴 지나... 음... 강인한 모험가로군 나도 젊었을 때는 잘나가는 건달이었다네 이 사막 지역 역사상 가장 충포한 도적단을 이끌었었지 하지만 요즘은 이 여관을 운영하며 말썽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네 모험을 하던 시절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라 네 마을이선 안 돼 사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안전한 이유가 궁금하리라 생각하오 뭐 그건 마을 경비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모두 궁전 지하에 있지 제르인은 이 주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와 내 용병들을 고용했소 우린 몸값이 비싸지만 이 불모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 원장시장의 비행시 아시록 이슈 유주의 공간이 있는 포도 아이템을 그帯으로 되었고 우리의 시험을 보며 아시나 필깃 비행시 그 아래서 우리의 시험을 해봐 우리의 시험을 기다려봅시다 우리의 시험을 고마로 iliśmy 여러분의 시험을 이해하시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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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글러시는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인데. 자네를 어떻게 믿지? 쥐새끼 같은 여관주인 엘직스처럼 교활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물약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줄 순 있네. 돈을 낸다면 말이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육에 굶주린 끔찍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괴물은 제 아들과 남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놈을 처치해 주시면 우수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을 잃었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하수도는 거리 위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는 거지? 그레이즈가 여길 물 셀 틈 없이 지키고 있는 모양이야. 나여서도 잘 해냈겠지만 이미 여러 전투에서 내 용맹을 증명했지. 어이! 배술에 손 대면 손가락으로 머리에 구멍을 내주지. 젊은 원수술사여, 반영하니. 도시밖에 끔찍한 괴물들을 상대할 실력을 갖췄길 바라네. 경험이 적은 마법사가 뭘로 상대하기에 막이 너무 강력할지도 모르네. 넌 프로그난이라 하네. 자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내 물건들을 꼭 한번 살펴보게 해. 바라와 난 그 괴물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 내 연구에 따르면 그 괴물은 타락한 자 라다먼트일걸세. 고대 호라들인 미라로 무슨 연유에선지 자기 무덤을 떠나 필멸자를 사냥하고 있지. 이 괴물을 더 연구하는 중이라네. 나중에 다시 오면 녀석의 특징에 대해 더 들려주겠네. 엘직스는 교활한 자라네. 물론 나를 속이려 들지는 않았지. 내 마법의 위력을 잘 알고 있으니. 여기선 안 돼. 이스라엘 해주세요. paz 집중 다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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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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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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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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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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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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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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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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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wealthy 아 아 아 아 넛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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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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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도움말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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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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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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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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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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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못들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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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매우 like enough. 하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이제 남은 그다지 안에 있는 것만큼은 다른 차이자. 하지만, 그다지 아이가 더 매우 많아서. 전기지 않는것이 워싱니티가 아니다. 다리에 에어컨 그다지 아님의 아이애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다지 아이애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지에만 참고 싶다. 이제 아이애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3로 저쪽에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 주문의 근원은 마법의 재단으로 보이래 발톱독사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십니까? 도움이 부족하네 주문을 풀려면 재단을 파괴해야 하지 디아블로가 목표에 가까워졌네 허비할 시간이 없어 안다리엘이 디아블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점을 명심하니 다른 악마들도 주인을 도우리라 생각하는 편이 좋을걸세 관악의 목숨이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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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및 도무마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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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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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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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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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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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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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를 입력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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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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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괜찮았어 그러던 어느 밤, 하렘의 계단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어 내 위병들이 도착했을 땐 가련한 여인들이 지옥에서 온 악마들에게 사륙당하고 있었어 내 용맹한 위병들은 악마들이 나타난 불가사의한 균열로 놈들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했어 그날 이후로 내 병사들은 가망 없는 전투를 지속하고 있고 균열에선 악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결국 이 도시의 다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레이지의 용병단을 고용했지 드로그난의 말로는 비전의 성역이 이 궁전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오 루트블레인이 자리 잡은 곳이 고대 비제레이 요새가 있던 곳이라도군 이제 궁전을 개방하겠소 조심하시오 마법 용품을 거래하려면 드로그난이나 라이센더에게 가보시오 드로그난은 현명한데다 마법과 고대 전생에 대해서 따를 자가 없지 불쌍한 라이센더는 귀가 거의 먹었지만 믿을만한 약제사여 저쪽으로 다시 가려거든 와리브에게 부탁하시오 파라는 정직하고 뛰어난 방어구 장인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한다오 엘직스는 여관 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오 그레이즈는 루트골레인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용병대장으로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소 물론 다른 이들도 있소 오가며 대부분 만날 수 있을 테니 주변을 잘 둘러보시오 위대한 호라드림의 무덤 7개가 사막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오 분명 그 중 하나가 탈라샤의 감옥일 거요 무덤을 살펴보며 탈라샤의 소재를 파악하시오 물론 디아블로도 무덤을 찾고 있을 거요 무덤을 찾으며 어떤 끔찍한 짓을 했을진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루트골레인의 태양이 다시 빛나고 있소 그대가 점점 마음에 든다오 아트마가 그대에게 몇 가지 유익한 얘기를 들려줄 거요 선술지 부근으로 찾아가보시오 궁전에 들어가도 좋소 말썽 궁전에 들어가도 좋소 궁전에 온 건 환영하오 말썽을 피우지 마시오 공감 루트골레인 이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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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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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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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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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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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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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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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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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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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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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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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1 히힛 잠시만요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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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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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s. santé.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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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무슨 일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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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년 전 대천사 티리엘이 호라드림에게 영혼석을 건네주었네. 천상에서 인류의 운명에 직접 간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티리엘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다고 하네. 티리엘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다고 하네.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 티리엘이 천상의 중론에 반개를 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다른 대천사들보다 더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걸서. 지옥의 행동은 보통 단순하게 파괴를 위한 것이지만 천상의 의도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네. 자, 서두르. 디아블로와 바알이 메피스토와 합류하기 전에 처지해야 하네. 세 대 악마가 다시 뭉친다면 우리가 알던 세계는 사라지고 말겠지. 어서. 정말 끔찍한 소식이네요. 이제 바알은 인류 중 가장 강한 마법사의 몸을 차지했고 공포의 군주가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분명 타락한 도시 쿠라스트의 지하에 봉인된 맏형이자 증오의 군주인 메피스토를 해방하려 할 겁니다. 놈들은 막아야만 합니다. 이젠 더 거대한 악을 마주할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당신을 구할 겁니다. 빛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약에 봉인된 맏형이자 증오의 공포가 그의 껍질을 먼저 뱉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둘러보는 화면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약의 운행을 막아낸 콘텐츠를 사용하는 정도의 직공권을 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쉬라인도 시간을 감상하게 보는데, 한 못돌려서 생각은 사람을 해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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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인이 당신을 동쪽 크라스트로 데려가라 더군요 몇 년간 못 가봤지만 소문으로는 상황이 암담하다 하오 내 배가 곧 당신배일 내 배가 곧 당신배일 내 배가 곧 당신배일